안녕하세요 여기 인천 오시장의 풍경입니다. 가게가 질비하게 놓여 있고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상에도 보이고 이쪽 가게가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부부의 수산도 있고 장보고상에도 있습니다. 아주 이름이 좋습니다. 옆에는 또 현숙상에도 있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이쪽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장을 보러 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물건들이 아주 가득가득 놓여 있고 바로 옆쪽에는 식당들이 질비하고 있는데 식당들은 또한 여기서 회를 떠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지락 칼국수도 있고 아주 인천 오시장이 이마만 대규모의 오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황해식당에 보십시오. 가득가득합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2020년 10월의 상황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장보로 다 오신 것 같아요. 인천 오시장에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트버 바깥으로 나왔는데 바깥으로 나오는 풍경도 인천 종합 오시장 건물이 쭉 보이면서 아주 잘 정비되어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여기 호떡도 팔고 햄버거도 팔고 장을 보시면서 출출할 때 먹거리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킹크랩도 있고 대게도 있고 랍스타도 있고 횟거리도 있고 완전 개판입니다. 여기 완전 개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주 질비하게 놓여있는데 이제 하트버 모든 물건을 구입하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게 됩니다. 주차장에도 지금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들이 아주 가득가득 찼습니다. 오늘 하트버 여기 인천 오시장에서 방송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